이제 엄마한테 엄마 카톡으로 언제 읽을까? 오 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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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실? 뭘 안 해야 되지? 어 눈치 챘나? 그냥 부딪혀야 돼 이럴 땐 그냥 부딪혀야 돼 전화를 걸어야 돼 그냥 그치 전화를 걸어야 하는 거야 음 엄마 무슨 집 어디 집? 어 아니 그냥 엄마 집 언제 가 나 집으로 택배 보냈어 택배 퀵 보냈어 퀵 응 나 좀 있으면 간다고? 응 알아 어? 아니 그냥 뭐 가서 확인해 봐 나 오는 줄 알았다고? 응 원래 뛰어온다고? 아니야 괜찮아 알겠어 그럼 이따가 그거 확인하면 나한테 연락해줘 이따가 그냥 이따 잠깐 회사 가려고 엄마가 집 가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연락이 오겠지 다시 출발 급하게 Vaccine 싹 fac fals 각 고게 다 왔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할게요 빨리 가서 확인할게요 Ef 엄마 아이돌이야 엄마 나한테 손아트 손아트 엄마한테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. 진짜? 엄마는 지금 이걸 찍고 있는지 모를 거야. 엄마도 이 영상을 볼 거니까 엄마 놔주셔서